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정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무비국어 더 비기닝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부제로 너의 수능국어 커리어 하이를 위해 라고 써놨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의 점수가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국어 점수로 수능시험 끝나고 여러분들이 우와 시험 잘 봤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겠다 라는 선생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총 16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1강에서는 들어가며 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2024년도 수능 불순위였다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죠 또 국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불이 활활 타올랐었는데 일단 뭘 공부해야 되고 어디를 공부해야 되고 어디까지 공부할 건가라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1교실 수능국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1강 들어가며 부분으로 들어갈 거고요 2강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능국어 해설강의가 들어갈 텐데 선생님 기존의 해설강의하고 뭐가 다른가요 라고 한다면 일단 양 자체가 달라요 선생님이 각 부분을 다 쪼개가지고 그 내용들을 자세히 답의 근거가 어디이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 기술 분석은 어떻게 할 거고 또 사설 모의고사는 어떻게 활용할 거고 EBS는 어디까지 봐야 되고 라는 것들 있죠 하나하나 다 짚어주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답이야 또는 이렇게 답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짧은 해설강의가 아니고요 진짜 말 그대로 심도 깊은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2강 독서론에서는 독서론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독서론 문제 푸는 법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고요 3강부터 5강까지 6강부터 8강까지 각기 이제 선택과목에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요거 활용을 할 때는 선생님 저는 언어와 매체로 또는 선생님 저는 화법과 장문으로 선택과목을 확실하게 정했어요 라고 하면 본인이 선택한 걸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직 본인이 불안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요 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같이 다 들어주시면서 본인의 길을 정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장문 문제 유형 분석해 드릴 거고 답을 찾는 방법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가 기술 문제라든가 사설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고요 9강부터 11강까지는 이번에 아주 그냥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 그래가지고는 선생님 불수능 다음엔 물수능이라는데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물이 됐든 불이 됐든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정적으로 안정된 점수를 받아서 1교시 발판으로 삼아 나머지 공부하는 영역들도 점수 받고 원하는 대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냐 물이냐 어렵냐 쉽냐 EBS가 나오냐 안 나오냐 고전이냐 현대냐 현대냐 고전이냐 이런 걸로 또는 독서는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막 헤매지 않아도 되게 선생님이 방향 잡아줄 거니까요 수능 내용 잘 들으고 수업 내용 잘 들으면서 여러분들 길 딱 잡아서 내비게이션으로 정확하게 길을 찍어줄 거니까 그거 따라 가시면 됩니다 9강부터 12강까지 우리가 문학을 먼저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13강부터 15강까지 독서를 또 우리가 다뤄볼 겁니다 가치문, 작품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16강에서는 아마도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어 공부를 할 때 궁금한 것들 그래서 FAQ 정리라고 선생님이 써놨어요 선생님이 이제 메가스터디에 오래 있다 보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여러분들이 매해 또는 매 분기마다 질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쪽지를 보내기도 하고 전체 쪽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내가 이런 상황인 걸 어떻게 알고 엄쌤이 이런 전체 쪽지를 주셨지 내가 이런 상황인 걸 어떻게 알고 선생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경험이죠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 시점엔 이런 고민들을 하겠구나 라고 선생님이 아는 것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시작할 때 또 국어 공부를 중간에 하다가 마무리 지을 때 또 이렇게 다 궁금했던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선생님의 공부 방법에 관련된 이야기 모아서 같이 이렇게 16강에서 정리 한번 해볼 겁니다 1강부터 16강까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총 16개의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이거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향 잡고 방법 알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무비고어 더 비기닝은 제목은 비기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작할 때도 좋고 중간에 점검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될 겁니다 강의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 이런 거 이런 거 궁금해요 라고 선생님이 거기에 덧붙이기 강의를 넣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질문하면 되는지 공부하는 방법은 뭔지 이런 팁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짧게 정리해 놨습니다 들으면서 내용 정리하시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 받고 또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내용 다 만두로 정리해서 손글씨 정리 노트 만두라고 있어요 선생님이 또 교재 안에 넣어놓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로 내용 정리해서 잘나가는 만두 가게에 PC 버전으로 접속하셔야 돼요 사진으로 첨부해서 올리면 선생님이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첨삭해 줄 거예요 교재는요 선생님 말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읽으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강의 들을 때 제대로 듣고 필기할 때 같이 필기하고 거기 만들어 놓도 따라왔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교재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면서 복습한 걸로 내용 자기 걸로 만들고 그렇게 하시면 무비국어 더 비기닝을 통해서 국어 공부의 방향과 방법을 알고 명확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강의에 관련된 설명 드렸고요 선생님 말 빠르고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예시 또 다양한 작품들 또 지문들에 관련된 이야기로 명확하게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강으로 들어가서 우리 한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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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